여러분 아빠가 지금 자고 있어요 근데 왜 움직이는 거 같지? 빨리 해라 빨리 다시 갈게 여러분 지금 아빠가 자고 있는데요 움직이는 거 같아요 일단 자고 있는 아빠한테 치킨을 사달라 하며 과연 사줄까요? 아니 귀찮아야 할 거 같은데 이 집은 뭐지? 간다 아빠! 치킨 사줘라! 치킨! 치킨 사줘라! 무슨 치킨? 나 어제 치킨 먹었잖아 오늘 치킨 먹었잖아 어디 먹었나? 나 어제 먹었잖아 이틀 전에 피자 먹고 사무실에서 슬퍼기 맨날 기름진 거 먹으면 어떡할건데 와! 사람 돕자 하자 무슨 치킨 사준이고 와! 치킨! 아! 기름패 좀 마! 잠 좀 자자 기름패 아침부터 무슨 치킨 사줘라 치킨! 나는 치킨 못 사준다 아! 치킨 사줘라! 아빠는 치킨 사줄 수가 없다 아! 치킨 사줘라! 우리 예쁜 딸이 뚱땡이 돼지가 되는 건 아빠는 치킨을 볼 수가 없다 아니! 우리 딸을 예쁜 딸을 위해서 내가 치킨 못 사줘라 대디도 귀엽다 아빠 나보고 한숨 문덩이나 하잖아 이런때만 예쁘대 아니다 우리 딸은 소중하니까 아빠가 치킨 먹었잖아 치킨 먹었고 돼지 되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안까나? 아! 대신 먹었고 돼지 단지 조건이 있다 일단 볼보고 생각하라 하지 어! 음료수핑 한 개가 없나? 음료수핑 하나 가고 봐라 일단 음료수핑하고 볼펜 한 개가 없나? 알았다 그래 아! 배고 왜 이랬구나 병상 켜놓고 갔나? 현아! 어디서 구했는데 그거? 주방에 있더라 주방에 있더라 이거 줘봐라 이거 콜라병가 없나? 조그만한 병, 유리병 없더라? 이거 해라! 그럼 넣을 수 있나? 이거! 넣을 수 있나? 넣을 수 있나? 이리 왔나 아! 자다가 잠 다 깨가고 이리 와봐라 할미가 어디 왔노? 지키야! 태비껀네 자! 통 보이지? 이리 와봐라 어? 박준아 이리 와봐라 어? 저 통 보이지? 보인다 저 통 보이지? 어? 여기 딱 시원하다 봐봐라 니 보자 할머니한테 혼나는 거 같아 혼나 안난다 자 아까와요 통 낫게 낫나봐 나 아름에 맡겨봐 다클 이스라엘 아비오 샷 아름 나 아 이거 어떻게 해봐냐 솔직히 어? 이거 아 솔직히 너무했네 이거 어떻게 해봐 아비오 헛 여기 바로 넣어지는데 땡칠이처만 줘봐 땡칠이처만 줘봐 땡칠이처만 어? 땡칠이처만 줘봐 땡칠이처만 줘봐 다시 안보였잖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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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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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통 있지요 통 저 가라 저 가라 저 뒤로 가라 저 뒤로 가라 저 더 뒤로 가라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던져서 이 안에 집어넣으면 아빠 치킨 사줄게 영상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니깐 사기치도 아빠한테 걸리면 끝이다 던지나 이거 절대 손 넘어소면 안된다 알았나 구멍하게 집어넣으면 아빠 사줄게 대체 아빠 그럼 자러 간다 자지 말고 옆에 있어요 옆에 있으면 맡긴데 아빠 그럼 티 해볼게 안된다 이건 집어넣으라 집어넣고 시파에 앉아있으라 뭐 시파에 앉아있으라고 요거 했나 방금 요파에 앉아있어라 할머니 어디 가요 엄마야 여기 도시락이 치킨 사줄게 치킨 사줄게 너는 치킨 사줄게 얼른 나 한번 치킨 사줄게 아이씨 아이씨 드라이기가 같이 비틀하게 쓰여 응? 드라이기가 같이 비틀하게 쓰여 어때요? 응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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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시킬 거야 이거 안 시킬 거야 안돼 난 치킨 메뉴야 치킨이 너무 맛있어 난 계속 계속 서니가 계속 계속 먹게 돼 난 사는 키워드야 난 사주려고 작전한 거지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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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줬다 치킨 사줄게 하면서 해봐라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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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줬다 이리 와봐 치킨 사줄게 서봐라 앉아봐라 치킨 치킨 하면서 해봐라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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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줬다 치킨 여기 있어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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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먹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아침부터 계속 치킨이고 지금 오는데 주은아 치킨 먹고 싶어? 응 치킨 먹고 싶으면 아빠한테 재롱 뿌리 봐라 그럼 아빠 생각할게 아빠 해줘 우리 재롱이 한번 해봐라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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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줬다 이거다 해봐라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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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줬다 목소리 크게 목소리 더 크게 아니요 목소리 더 크게 목소리 더 크게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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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여! 하하! 베베베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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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너 왜 이러냐? 형. 형. 손으로, 왜 이러냐? 여친, 나 이러냐? 형. 형.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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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냥 포기할래 뭐 포기하노 치킨 안 먹을거야 응 치킨 다 넣어 빼 쓰지마라 그럼 거기서 이야기하라고 여쭤봐요 여러분 다 포기하겠습니다 아빠 나 내일 학교 다녀와서 또 한다 뭐래 던지고 넣는거 지금 안하는거 넣으시고 마음대로 하였다 말다 하니 아 힘들단 말이야 알았지 네 결국 치킨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허허허허 치킨 치킨